엔시티 127 미국 대형 뮤직콘서트 출연 엔시티 127이 미국의 대형 뮤직콘서트에 출연해 화제입니다. 얼마 전 자신들만의 다채로운 음악색을 만날 수 있는 네 번째 미니앨범으로 컴백한 엔시티 127은 빌보드와 미국 음악 전문 케이블 MTV의 호평을 받으며 앨범 발매 직후 국내 음반 차트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25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1위를 차지 글로벌 인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컴백에 앞서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홍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시구를 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엔시티 127은 지난 5월 31일과 6월 2일 미국 최대 라디오 플랫폼 아이하트 라디오가 주최하는 서머킥 오프 콘서트와 와즈마타즈에 출연해 팬들과 호흡하며 글로벌 대세의 모습을 한 번 더 입증했다고 하죠. 미국 간판 방송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 스트라한 앤 사라에 출연하며 가시는 걸음걸음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엔시티 127 엔시티 127의 승승장국기를 응원합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엔시티 127 엔시티 127의 시구가 있던 날 엔시티의 기운 때문인지 미국 LA 다저스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워후! 승리 여전 엔시티 127의 엄청난 응? 그런 빛의 기운이 쭉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돌 미 넘치는 진솔이가 전해드리는 아이돌 뉴스 더 많은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구독! 좋아좋아!